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네 트위치 드롭 이벤트 관련해서 짧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에서 20일 한국 시간으로 20일에서 21일 날 치러지는 레인보우 6 시즌 7 프로리그 결승전을 유비소프트 계정을 트위치 계정과 연동해서 시청을 하시면은 인비테이션을 때 받으셨던 부적처럼 이렇게 6가지 카파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트위치 드롭 부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트위치 계정이 있으셔야 하구요 이번에는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채널을 배정을 해주세요 요기 한국 링크는 제가 따로 어 댓글에 고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인비테이션 할 때 느끼셨겠지만 뭐 채팅에 뭐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시청만 하셔도 됩니다 어 저번에는 이제 뭐 45분 되는 지점에 시청하고 있기 뭐 등등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기 뭐 이런식으로 미션이 나눠져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보면은 그냥 오래 시청만 하고 있어도 될 듯 합니다 별도의 뭐 추가적인 조건 사항이 나오면은 어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정보로는 그냥 오래 시청만 하면 더 높은 등급에 부적을 주는 듯 합니다 어 다만 뭐 시청 도중에 브라우저를 닫거나 탭을 이동한다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구요 모바일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저번에도 이제 미리 연동만 하셨으면은 모바일에서도 되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바로 지급이 안되고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시간이 되는데 왜 부적이 안 들어왔지라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부적을 지급해 주구요 어 트위치 드롭 부적은 이제 pc 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같은 콘솔과도 연동이 됩니다 아직 cg 를 구매하지 않으시고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도 미리 유비 계정과 트위치 계정만 있으면은 어 이제 결승전을 시청하시고 나중에 cg 를 사셔도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일단 저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23시부터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한글 해설이 필요하시거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크레이지 꽁치 채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트위치 드롭 관련된 이벤트 소식 이었구요 세부상 어 올라오면 은 추가적으로 오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위치 드롭 여기 연동해야 되는 링크도 제가 댓글로 고정해서 알려드릴께요 지금까지 꽁치 였습니다